자 거의 다 왔어요 T1 왔는데요? 나 그래도 루시드 루시드 각자 있으니까 루시드 해줘 루시드 해줘 그게 될까요?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? 루시드 루시드 해줘 이거 어떻게 해줘요? 되나요? 안 될 것 같아요? 앞으로 돌아가 3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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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! 브레스 탭! 브레스 탭! 브레스 탭! 다시 한번 브레스 탭! 또 한 번! 또 한 번! 브레스 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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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! 1번 타임! 1층 2층 2층 돌아요 그렇죠! 랠이 돌아요 랠! 랠! 와! 문 앞포함! 포크 터졌어요 터지는데요 와! 잠깐만 이거 5대0 엘스트 가기 5대0 에이스 가니까요! 3판! 3점까지!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나요? 엄청 파괴적이지는 않은데 그나마 낮죠 데뷔 중에 그래도 아이템은 최대한 못 받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3대 열립니다! 아직 끝났어요 끝났어요 게임 터집니다 5대0 에이스 3대를 박살내버린 네이버 스탠드박스! 이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두 번째 드래곤이라서 몸 쓴 걸 필요까지는 없는데 좋은 명분이에요 명분! 롱아웃! 이런면! 이런면! 이것이 바로 아지르 지키는 챔피언이지 다 카드시스로 이 지시를 거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사실 3대가 들어오는 걸 잘 받아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왔대요 그렇죠 오 일단 잡았어 지신이 좋은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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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솔직히 핑퐁 그리고 또 들어와! 그리고 대박! 와 대박! 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밀물 썰물 끝났죠! 베스트에 더블 깰! KT 롤 스톱! 와 집에 가는 척 저기 디귿자라고 연기력 덩커 디귿자라고 송치 가는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시작반만 오! 덕담! 밤만 아니다! 나 진짜 지겹 거야 우와 덕담! 고맙습니다.